아우 아우 리플레이 강남 갈래요? 강남도 좋지? 서쪽 해안가쪽에서 구해도 되고 뭐 아니면 여기 구해도 되고 각자 알아서 구해서 옵시다 아아 저 다시아 파란다시아 나 아 이토바 이거 뺏기나? 오오 다시아 타러와요 파란다시아 아 우리가 더 느린데? 야 이걸 느리네 야 조졌다 차 없는데 어 자기장 아 자기장 좋은데? 아 근데 강남 이러면 먼저 들어갈거 아니야 가방이 없구나 가방이 없구나 가방이 없구나 가방이 없구나 가방이 없구나 저 버기인가? 버기같은데요? 도로 오른쪽에 세워져있는거 버기네 강북으로 가도 나쁘지 않을거 같은데 이거 파내하고 계세요? 제가 가져올게요 뭐야 바퀴를 깨놓고 간대요? 개변태네 와 맨손으로 그걸 또 소리 들으니까 뒷바퀴 느낌인데 네 앞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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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잘랐어 얘네들이 와 진짜 개변태네 강북 잘만 들어가면 괜찮을거 같겠는데 중간에 차 갈아탈 수 있으면 근데 얘들 이 지대 놓은거 보면 차마다 다 털어뜨려 놓고 갔을거 같은데 에 그랬을거 같은데 아니면은 어 다시아 안되있다 저 앞에 아 어디요? 좀더 가면 다시아 있어요 밖에 깼을거 같은데 다시아가 아니고 어 다시아 맞다 쟤들이 아까 타워간거 아니에요 저거? 저거 바꿔타면서 터뜨린거 같은데 기울기 기울기가 다른데? 왼쪽으로 기울어있긴한데 와 개변태다 야 진짜 개변태네 그걸 맨손으로 다 터뜨리고 왔어? 그럼 얘네 시간 좀 걸렸을텐데 뛰어들어가야겠다 걸어 이거 차소리 내면서 들어가면 얘들 보고 우리 또 조지로 할테니까 제가 해안가 쪽으로 살짝 돌아서 그러면 들어갈게요 서쪽으로 얘들 강북 들어갔을수도 있겠다 근데 강북 들어갈 이유는 별로 없어요 그쵸 뭔 문제 희망 아니야 그건 제발 들어갔기를 들어갔겠다 들어가죠 들어갔을거 같은데 제발 들어갔어라 제발 들어가죠 강남을 버리고 강북 들어가는 사람들은 못봤어요 강남을 버리고 강북 들어가는 사람들은 못봤어요 어 맞아 아예 그니까 포지션을 동쪽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오면 모를까 이렇게 해서 강남을 지나가면서 강북 들어간 파티는 저도 본적이 없긴 한데 어 사이가인가? 그랬으면 좋은거죠 아파트 문 안열려있음 꿀집 한번 볼게요 저 사배열이 있어요 진짜 우리 희망상대로 아무도 없는거 아니야? 어? 사실 PPAP 강북광고 아님? 건물들이 문이 안열려있는데 그니까 건물들이 안쪽 건물들이 진짜 어? 꿀집 열려있다 뒤쪽 꿀집 오토바이 한대 박혀있고 아! 차온다 다시야 뒤쪽 꿀집 열려있어요 오케이 차 두대 쏴? 쏴 아니야 아 아니네 블루가 아니구나 비블루 붕네 둘다 한대씩 나이스 끝인가 두마리 네 일단 두마리 끝이요 기절 이거 강북아 강남안에도 있음 지금 아파트 털고 있는데 뒤에 꿀집 라인 다 털려있거든 우리 소리 듣고 지금 깜짝 놀랐다 지금 큰일났다 내가 최대한 바봄 애들 움직이는거 어디 움직이는지 꿀집을 열려있는데 사람이 안보여 아파트 혹성문이 안 어 아파트 앞에 보인다 아파트 나왔다 한 명 카우팔 소원기 끼고 있네 이뚝 바퀴 두개 다 털렸어 저 애들 어 넘어왔다 도로 건넌다 도로 건넌다 도로 건넌다 음 확인 개피 9절 진짜 개피 기절시켰어요 어 핫킬 한대 더 스크스는 살아있음 스크스는 다른 에잉 스크스 어디서 왔어 어 또또또 학교 앞에 학킬한다 아파트 앞에 스크스 기절 오케이 저 좀 붙을게요 한 명 더 남은 강남파티 한 명 더 남은 강남파티 아파트 근처에 있겠다 아파트 안에 있든지 여기 이토바이 여기 이토바이 엎질러져있네 그리고 이쪽 바깥에도 이토바이 엎질러져있거든요 M4 풀바티 지금 하지마 저거 여기 M4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여기 한 명 남아있네 거슬린다 앞에 안 와 오케이 체크 아 쉿 어디인지는 확인 아이씨 제파두 배아파두 오 얘 어딨냐 때리고 있어요 로드킬 오케이 오케이 잘 맞았어 내가 사내끼요 걔 혼자 맞는데 아.. 함타일 다운로드했네 그러면 강남이 우리 꺼네 음 응 오케이 투에알 개꿀 자기장 맞어요 1렙 자기장 네 아 2렙이구나 좀 더 동북적으로 이동해야되네요 아 이거 뒷파킹 다 나갔네 우리 질러 볼게요 아 이 뒷바퀴 다 나가면 방향 조절 아예 안되는데 거의 아 제발 저 버기까지만 가줘 저 중소던데 어디? 저기 광고 보기 있죠? 아파트랑 산에서 싸웠어 아 나 진짜 걸어가지고 다시 강한 길을 좀 채워주실래 안돼! 왜왜왜왜왜 내가 투투 좀 되는데 어디 갈까요? 노란집? 안전해 하길래 노란집인데 이미 먹고 있을거에요 언덕만고도 괜찮아요 노란핑 쪽 여기도 좋아요 주황핑 음 저기 파여있는데 예예예 이거 있을거같은데 근처에 있을만한데 다있겠다 어디가야되 갈데가 없는데 저기 저기 지금 제가 핑찌은거 이쪽 요거 뭔데? 여기 파여있어요 비켜 눈재기! 오! 오! 눈재기! 오! 오! 님이 그 밑에 우주바이서 터진다 아! 야 점프하면서 피하라고 하면 어떻게 피해? 뛰어내리면서 비치라 했는데 내리면서 비치라 했는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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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들린다 왜이래 이거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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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수리보드 됐어 헤어드라 머리위에 찍나 이거 설마? 어 그럴거 같은데? 어! 머리위 어! 머리위에 떨어졌어 조동사 놀래가지고 드랍버튼 눌렀잖아 그쵸 그치 익상탈출 버튼 누른다는게 잘못 눌렀잖아 응 60발이 있었는데 바로 밑에 붙었다 180 좀 가깝다 트위치 있다 트위치 400에어스 보이겠다 안보인다 트위치야 트위치 저기 능선 뒤인듯? 확실하게 북쪽이랑 동쪽 클만되면 아.. 다음은 가야되네 이거 먼저 자리잡으러 갈래요 아예 지금 이쪽에 쏠렸거든요 어? 저희쪽으로? 응 지금 이쪽에 많이 애들 웃는거 같아서 저거 샀다고 지금 먼저 먹으러 가는게 좋겠는데 그러면 훌륭 이거 해 가죠 오오오오 아아아아아악 아 잠깐만 아오 아 우리팀 왜이래 3명 다 왜이래 3명 다 아 능선 극혐이잖아 어 위에 있다 위에 안 팀 있어요 봤어요 우리집 발견된거 2명 저기 일평집을 크으으으으으읐 저 제가 일평집까지 지를께요 이거 위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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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잘 쏘는 애 두대 잘 쏘는 애 세대 잘 쏘는 애 기절 그 뒤에 한명 더있음 그 뒤나무에 250 달린다 살리러 달린다 250 네 지금 들어오셔야되요 저 들어갑니다 애들 살리고 있을때 다음 가면 될게 서쪽으로 돌파티는 안보이는거 같고 전부다 동쪽이 다 쏠려있어요 지금 170방향부터 시작해서 SE 주황쪽 주황쪽 돌아가는거 조심해야되요 250파티 250두대 자기장 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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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명 한명 대피 나이스 나이스 바로 인서클 탈게요 저 네 저도 뛰어들어갈게요 뛰어서 앞에 언더 지금 먹어야되 지금 능성 먹어야되 먹자 안먹자 다 먹자 우리가 그러면 지금 서쪽은 거의 클리어 서쪽은 클리어 서쪽이랑 서북쪽 클리어고 동쪽 동북쪽 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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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파티 130 130 얌얌이 거기 만능각이에요 한파티 위에서 내려와요 한명 높여놨거든요 나도 하나 컷해놨고 저기 S있거든요 보이거든요 아 SW 보이거든요 130 얌얌이 펴진곳에 한파티있어요 뛴다 살릴거 같은데 쟤 한대 두대 KGP 겟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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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킴 어 트위치 여기 S방향 문 내렸다 내렸다 네 여기에요 부졌네 이거 밑에서 올라올거야 저 뛴다 동쪽 돈다 왼쪽으로 뛴다 백방향 Y자 나무 Y자 나무 뒤에 백방향 Y자 나무 뒤에 한명 SW 하나 있어요 맞아요 거기 제가 하나 기절시키고 하나 남은거에요 발견 하나 기절 나이스 하나 더 온다 언덕 위쪽 언덕 위쪽 120 120 120에 쏜거에요 120 확인 보인다 어우 왜이렇게 잘 쏴 와 120 잘 쏜다 왼쪽으로 한명 크게 돈다 두 대 MK 두 대 왼쪽으로 도는거만 봐줘요 왼쪽으로 도는 애 아직 멈췄거든요 나무에 숨었어요 저 뚜껑 없어서 한대 맞으면 눕거든요 다 마무리했었어야 되는데 아 오른쪽으로 돈다 아 세다 오른쪽 완전 돌았는데 네? 아 이거 졌다 이건 아 자리 너무 안좋다 좁혀봐요 연막같은걸로 뭐 어떻게 해야될거 같은데 네 술술 아이고 응? 안돼 아냐아냐 두세요 연막 끝나지 어 왼쪽 돌아요 나이스 나이스 살릴수있으면 살리기 좋긴한데 쟤드 싸우고 있어가지고 어? 난각이다 저 팀이 안가 저 팀이 하나 기절 더 기절 보이죠 지금 네 보임 그리고 오른쪽을 조심해야돼 네 오른쪽을 위에 신경쓸거에요 아마 위에서 내려오는거 저 엎드릴게요 쟤 기절시켜놨던거 확힐 네 확인 연막쪽으로 끌게요 안될거 같아요 확인 위치 확인 걔 뛴다 뛴다 졸소드네 한대 나무 뒤에 아 나 왜 이렇게 못사 엠케이 두명이요 나무 뒤에 들어가야돼 하나 기절 나무 라스트 하나 나무 하나에요 한명 더 기절 나이스 나이스 아 핫킬 밑에 둘 밑에 둘 이거 밑에 둘 예 그 215방향 그쪽 둘 나고 갑자 확인 왔어요 드링킹 마시고 볼게요 수리탄 한개 받았어요 한명 비절 살리러 간다 돌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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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고 있겠다 살린다 같이 깁시다 살렸다 이건 살렸다 100% 살렸다 비치고 있을건데 있다 돌 뒤에 나문데 돌 뒤에 하나 나무 뒤에 돌 그 흰색 작은거 소창깔 탐네 저 수리탄이 없음 이거 없음 쟤들한테 아 뭐야 아 튕겨나간줄 알았는데 죄송 이거 내가 실수했다 이거 이거 얘네들 인서클 아닌거 같은데 인서클 아닐걸요 저도 아님 예 근데 얘들 내 위치 정확하게 모름 지금 아 근데 뚝배기가 없어서 샷 쏘면 질거 같은데 아 내 위치가 너무 좋았는데 나이스 소음기 캐리다 이거 소음기 캐리 소음기라서 내 돌은걸 아예 몰라가지고 아 나이스 GG GG 고맙습니다